안녕하세요. 꽃대신다 이화정 무당입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산이. 네,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말씀하세요. 저, 지금 만나는 사람하고. 언니야. 네. 죄송한데요. 네. 제가 지금 촬영 중에 언니 전화를 받은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촬영 중에 받은 건데 언니 사주 성명 안 나올 거고요. 네, 네. 점사는 리얼스럽게 갈 거예요. 네. 제가 영적으로 잘 빼줄 테니까. 네, 네. 음, 불안해하지 말고요. 네. 음, 저기 주소, 주소 좀 주세요. 말, 말하면 되나요? 네, 네. 말씀하세요. 네. 네, 잠깐만요. 네. 네, 주소, 상세히 주소 주세요. 반가워요. 네, 주소. 자, 성씨요. 자. 성씨요. 네. 네. 나이요. 네. 나이요. 생일 응 자 또 50분 몇 살 응 생일 응 투투야 투투 응 투투야 둘다 다 투투 그게 안 좋은거에요? 응 아니야 안 좋은게 아니라 투투라고 생일 일주일주가 다 똑같다고 날이 잠깐만요 언니 네 언니가 이 사람 좋아한다 그치? 네 많이 좋아해 응 네 불안해 맞아 안 맞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 응 네 그쵸 네 이게 너무 안 보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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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h 응 응 응 응 응 응 그 Shane ок 여쭤나 본다고 하옵니다다. 전세에도 다 한 땅은 내 기주야 들어봐라. 하오는 너도다. 시내가 아무리 많구나 내 기주도다. 여태까지 살아오기까지 들다오. 시평생을 구비구비가 많았구나다. 이내 풍파도 많았고 많은 도화직성이 많구나다. 여우마의 직성이라다. 천인간에 만인간을 다 오늘 모두 다 다 상대를 하고 살아가라는 내 기주가 아니것만은다. 어찌다 삼사 년 고비를 어찌다 넘어왔는가 내 기주야다. 이내 풍파가 많았고 많은 이시나 나라떼주 둘러를 볼 수가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네가 마음이 많이 지금 헷갈려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마음이 왔다갔다 한다 그러셔. 맞아 안 맞아요. 대답을 하세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지금 갈등이 갈등인데 이 남자가 지금 XX생이잖아. 삼자가 들었고 이 대주가 영마 직성이 보통 직성이 아니야 이 사람의 언변 발언에 말재간이 이 사람이 누구한테 지지 않는데. 응? 나라떼주가 오늘 지금 우리 기주님하고 오늘 지금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인간 다툼에 인간의 시비에 서로가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그러셔. 응? 응 근데 언니야 정신 차리랜다 미안해 어? 네? 정신 차리래. 네. 응? 언니가 십주고 빤 맞는 기억이 들어올 것 같아. 이 사람 농간에 언니도 보통이 넘거든? 응? 보통이 넘는데 언니가 이 사람 농간에 언니가 내가 중심이 딱 떨어지는 여잔데 이 사람한테는 중심이 딱 안 떨어져. 맞아 안 맞아? 네. 응? 내가 괜히 이거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질질질 끌려가는 형국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응? 네. 내가 내 손아귀에 쥐고 싶은데 지금 못 쥐니까 언니가 안단병이 났어. 맞아요 안 맞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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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좌우층을 다 통반장을 다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언니 언니 언니를 오히려 손바닥에 놓고 언니를 저울질을 해. 언니가 이 사람을 저울질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즈가 그 사람이 더 크단 말이지. 응? 저울질하는 게. 거기 언니가 놀아나는 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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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하고 언니하고 연이 깊게 가기가 좀 힘들어요. 언니가 원래는 언니 사주 팔자도 언니가 임복이 없는 사주는 아니야. 응? 네. 먹을 점 입을 점이 언니가 없는 사주는 아닌데 언니가 마흔다섯 여섯을 넘어오면서 많이 힘들어야 되거든. 그때서부터?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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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고목나물에 조먹듯이 내가 자꾸 힘들었단 말이야. 응? 네. 네.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언니가 지금 이 사람하고 참 언니는 언니 나름대로 좀 기대고 싶은 마음이 큰데 이 남자가 그러지를 못해. 약간 뭐라 그럴까? 응용한 데가 있어.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해. 네.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이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데 언니가 자석처럼 빨려가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제가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은 없어요. 왜냐면 너무 이 사람도 외로운 사람이라. 응, 응. 그냥 저 그냥 떠나서 그냥 친구처럼. 응, 근데 그렇게 안 돼. 안 된대. 응? 언니 뜻대로 안 된다, 이거야. 네. 응. 언니 뜻대로 안 되고 이 사람도 지금 언니한테 어느 정도 약간의 호기심이 있어서 만나기는 했는데, 응? 네. 호기심이 있어서 만나기는 했는데 자기, 어떤 뭐라 그럴까? 자기 위지로 가기 때문에 언니가 자꾸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조금 뭐라 그럴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요. 제가 일치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X가. 응. 일치하지 않아. 그러기 때문에 언니가 언니 나름대로 언니도 고집이 있잖아. 응? 네. 부장이 강하잖아. 그러니까 내, 내 스스로 내가 끌고 가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절대 언니가 안 지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서로 간에. 자꾸 다툼이 들어오고, 기냐 아니냐, 팥이야, 콕이야 하고 자꾸 의기투절을 해야 돼. 네. 근데 점든지. 제가 연락을 안 하면은요. 연락을 안 하고, 그래 너 잘났으니까 너 실컷 해라 그러고는 내가 그냥. 젊는다? 네네. 제가. 언니, 언니 독하게 마음 먹어야 될 것 같아. 응? 저, 예. 저 그럴 수 있어요. 한 번 아니라면. 그래? 너만 달랐냐? 그러고는 저 그냥. 이 사람 꼬랑지 안 말대. 네? 꼬랑지 안 말대. 언니가 그렇게 한들. 네. 절대로 언니한테 굴복 안 한대. 맞아. 안 하는데. 알아요. 아니까 저도. 아, 그럼 내가 너. 세상에 너만 남겨냐? 응. 그래서 필요 없다고 제가 아웃시키는 거죠, 뭐. 그래, 아웃시키면 다행인데. 네. 네네. 이 무당이 영어로 보니까. 응? 언니도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러지를 못해. 네. 아뇨, 아뇨.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진짜. 진짜 그럴 수 있으면 내가 언니 역성 들어줄게. 진짜 그렇게. 왜냐면, 왜냐면 언니야. 언니가 그동안 X이 언니야. 언니가 조금 힘들었잖아. 응? 그치? 많이 힘들었잖아. 금전으로. 인간관계에서. 근데 언니가 장애에서부터 언니가 기르니 언니가 지금 새로 변화가 들어오는 운이거든. 네네. 근데 이 사람 때문에. 네네. 제가 또 막히죠. 응. 언니야. 잘 안 해. 이거 무당 따로 없네. 응? 이 사람 때문에 언니가 재수문이 막혀. 응.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냥 강력하게 그냥 더 기도로 제가 나가고. 응. 그냥 제가 오늘 7월 내일이면 말일이잖아요. 오늘까지 그냥 딱 저거 하고. 응. 8월 1일부터 내일부터는 그냥 아예. 응. 그냥 휴대폰 번호도 다 저기 지워버리고. 번호도 바꿔버리고. 하면 그냥 연락도 안 하고. 그래 너 잘 같으니까 잘 살아라 하고. 언니. 그렇게 해. 왜냐면 언니가. 네네. 앞으로 언니 돈 벌 시기야. 그동안에. 그동안에 까먹은 거. 응. 까먹은 거 언니가 복과시 할 시기거든. 네네. 그런 기운이 크게 들어왔어. 네네. 근데 이런 인간 하찮은 때 언니. 언니 남자가 평생이 된다라면. 네. 언니가 올인을 해도 되지. 그치. 네. 근데. 어. 주인 없는 공사가 어디 있겠냐만은. 네. 이 사람은. 주인이 없는 공사에 지금. 들어온 셈이야 지금. 네. 응. 그래서 밑 빠진 도기 언니는 물 부어야 돼.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언니가 자꾸 재물이 나가. 네. 그리고 더. 응. 더 이 사람이. 그건 본인이 알잖아 지금. 응. 근데. 이 사람이. 언니한테. 짐이 되면 짐이 되지. 언니를. 편안하게 해 주지 않아. 네네. 언니. 언니. 언니가 그동안에 운으로 다쳐 있기 때문에 인간 고력은 있고. 언니가. 언니네 집에 빌든 할머니 있어. 응. 그러기 때문에. 언니 무당집 가면은 언니 부러. 언니 신기 있다 그래. 허나. 신기는 언니가 누구나 다 있는 거고. 언니는 빌었던 주력이 있어. 네. 그 공준만 잘 잡으면은 언니가 그래서 도화직성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네. 이렇게 봄가을이 되면. 네. 조금 살랑바람이 들어. 꽃바람이. 맞아요. 그래 근데. 되게 뭐라 그럴까. 그동안에 기운이 많이 빠졌지 언니가. 응. 응. 기운이 빠졌는데 이제는. 네. 꽃바이가 시금치 먹은 것처럼 기운이 돋가. 응. 네. 그러니까. 언니가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잘 물려서 지금 언니가 꽃이 이제. 피어나는 꽃인데. 몽어리가 지다가 뚜뚜뚜뚜 떨어지면 되겠냐. 그렇잖아. 제가. 언니가. 9월 3일부터는 이제. 이제. 네. 다 됐어요. 학교. 그것 봐. 그게 운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네. 그렇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뻘쳐나가는 형국이고. 이 사람은 언니가 업어야 돼. 등어리에. 근데 언니도 좋은 마음에 인정도 있고. 되게 언니가 여린데도 있고. 되게. 뭐라 그럴까. 재미도 있고. 응. 되게 야무지고. 그런데. 이 사람은 언니. 언니가 자꾸 옆에 끌어들면 쟤야 쟤. 그리고 언니한테 남자 또 들어와요. 그래요? 응. 나이 많은 사람이나 아니면 연한 사람이나요? 연한은 안 맞아요. 그러면 좀 위에 나이 많지나요? 아주 많지도 않아요. 언니하고 어 비슷해요. 한 살이나. 아니 한 살은 아니고. 네. 언니보단 쪼끔 더 먹었을 거야. 근데. 언니. 언니가 그. 그 일을 새로. 일을 할 때쯤 돼서. 네네. 겨울쯤 봐봐봐요. 우연치 않게 언니가. 만날 거야. 만나면. 그 사람이 쪼끔 따뜻하다. 엄마처럼. 응. 응. 그래도 언니 아픈 거 알고. 쪼끔 이렇게 보듬어주고. 또 좀 언니가 기댈 수도 있고. 네. 얻다 내놔도 좀 흠 안 잡힐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조금. 언니 그동안 좀 많이. 네. 좀 힘들었대. 맞아요. 네. 응. 많이 힘들었고 지쳐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좋아서 언니가 기댔는데. 아니라는 거 알면서 언니가 자꾸 자석처럼 언니가 끌려가니까. 네. 응. 똑소리 나면서도. 네. 언니가 지금 내치지를 못해. 네. 근데. 언니가 지금 말한대로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 언니가 살아. 네. 네. 뭐. 이 나이 먹도록 이제. 산선수정 공수정까지 겪었잖아. 뭐. 알잖아. 응. 그치. 그러면. 저. 이제. 직장. 9월 3일부터 출근해면. 몇 년 정도 고생하면 될까요. 앞으로 내가 봤을 때는 언니 한 3년만 고생하면 돼요. 네. 3년만 고생하면 언니 자리잡아요. 그동안에. 까먹은 거 좀 화이팅 하시고. 응. 이 남자. 이 남자는 아니야. 이 무당이 봤을 때. 네. 응. 이 무당이 그래도 점은 잘 봐. 응. 그러니까. 우리 막내 여동생 좀 봐주면 안 될까요. 응. 막내. 네. 등집된 여동생인데. 얘는 시집으로 좀 가야 되는데. 언니. 이 동생 딱 넣는 데 그래. 조상에다가 많이 빌어야 된다 그래. 얘 조상에. 조상에서 언니네. 언니네. 언니네 귀신단지가 하나. 시집 못 간 귀신단지가 하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못 가는 거야. 응. 그래. 언니네 산신의 벌전도 있고. 그리고 XX네 집이. 네. 이거 활량. 활량기가 많아. 네. 그래서 동생도. 지금 동생도 고집이 장난 아니다. 네네. 어? 쥐 잘난 맛에서 살아갖고. 다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고. 이제 똥차 되니까.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가족도 애인만 태우고. 근데 언니 동생은 내가 봤을 때. 지금 당장 시집간다는 소리 또 안 나와. 그러면 얘는 한 언제쯤 갈 수 있나요? 몇 살이라고 그랬어? 어? 네. 내년에. 어? 네. 내년에 아홉이라고 그러잖아. 응? 네. 그러면 아홉세 재수 없다고 그러잖아. 다들. 네네. 근데 이 동생은. 아홉세 재수 있다. 응? 아 네. 그럼 얘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어. 근데 이 동생은. 키 쪼끄매? 키 쪼끄매요 그치 좀 통통하니? 네네네 어 그래 키 쪼끄매 근데 걔 아니래 걔 너무 비리비리하대 아 그러면 지금 얘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안돼요? 응 걔하고 안되고 네 어 내년에 한번 봐봐봐 이 동생 이 동생 직장 뭐 당해요? 아직 안하고 이제 일자리 잡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응응 이 동생도 기술직으로 가야되는데 기술직이요? 어 계속 놀았어요? 계속 놀진 않았죠? 좀 놀았어요 많이 아프고 응 또 폴비스도 도와드리느라고 응응응응응 그랬어? 네 일을 조금 이게 직장 운도 들어오고 새로 변화 변동 이직이 들어오는데 네 왜 놀고 있어? 이 동생 돈 벌어야 되는데 응? 이제 이제 할려고 그러는데 얘도 지금 이제 마음은 적은데 이제 아직 행동으로 못 저기 하고 있는데 한 언제쯤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음 이 동생도 네 지금 직장을 잡으면은 음욕으로 6월이잖아 생일달 지나고 나면 네 8, 9월 가면 괜찮거든 네네 직장을 조금 당이라 그러세요 네네네 응 당이고 네 내가 봤을 땐 이 동생 네 네 나한테 하라는 건 아니고 응? 응? 꼭 나한테 안 해도 되니까 네 어 좀 동생 그 저기 뭐야 결혼 네 못하 응? 네 그 혼신 좀 좀 어디 가서 좀 그 옆에 좀 무당집에 가서 좀 좀 달래줘 그러면 이 동생 바로 시집가 그럼 여자에요 남자에요? 여자가 그런 데니까 여자가 응 우리 아 어렸을 때 간에 있어 어렸을 때 응? 어렸을 때? 응응응 직계 가족이야 직계 아버지 쪽 직계인가 봐 네네 고모인지 어? 네 사춘 이중 사춘인지 네 한 스물 대여섯으로 들어와 네 응? 걔가 꽃바람이 나서 그랬나봐 남자한테 미쳤고 네 뭐 자결제 갔는지 하여튼 그 혼신을 잘 좀 풀어줘봐요 응? 그 말명을 잘 풀어주면 이 동생이 시집간다 나 안에 하나 보살님한테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그거는요 와서 얘기해 주세요 나하고 나중에 다시 그 동생하고 통화를 딱 저기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네 언니가 해줄 거 아니잖아 언니가 해줄 거야? 네 동생도 조금 내놔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내가 싸게 해줄게 응? 어려우니까 저는 실은 저도 최근에 이혼을 하고요 응응 지긋지긋한 인연 정리하고 이제 혼자 됐어요 응 근데 자꾸 언니만 얘기하면 언니 되게 되게 뭐라 그럴까 되게 응 잘 살 수 있는 사주인데 네 응 이게 언니가 그 동안에 조금 힘든 운에 들어오다 보니까 네네 응 근데 언니가 이렇게 좀 가려진 게 참 많다 그래서 언니가 고력이 많았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크게 욕심도 없고 응응 저는 이제 사령하면서 제가 참외 업장 소멸 기도도 많이 하고 응응 그래야 돼 응 응 그렇게 이제 살아오고 응 이겨내고 있는데 응 이제 살 때 됐어 응 이 사람은 너무 혼자 산 거야 응응 응 32살에 이혼을 하고 아들 하나 키우면서 그런 남자가 얼마나 마음에 저기 고통도 많았고 그렇겠어요 응응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런 거 떠나서 그냥 응 응 친구처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너무 꼬무한 그런 저하고 성격도 틀리고 그렇다 그래도 응 제가 그냥 이해를 하고 응 응 아구 남자가 오직하면 얼마나 그 힘든 나날을 저렇게 재혼도 안 하고 혼자서 응응 그랬을까 하고 제가 그냥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응 서로 이렇게 만나면 대화도 통하고 재밌고 응 그래서 제가 그냥 또 재혼을 하고 또 돈 많은 사람한테 가서 뭐 또 이렇게 살고 막 그러는 것도 싫고 응 애들 막 미치락거리 하는 것도 싫고 응 이 친구는 그래도 이제 애들이 더 커서 아들 하나가 이제 장가가서 손주 놓고 이제 고깃집 하고 뭐 크게 걸리적거리는 것도 없고 응 끝까지 내가 뭐 이 친구랑 뭐 당장 재혼을 해서 막 그러고 이것도 떠나서 그냥 그냥 친구처럼 막 그냥 이렇게 응 그런 저걸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 또 친구 직장도 있고 또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또 또 몸을 좀 사리고 그런 상황이에요 응응 응 저는 누가 내 남이 나를 막 좋아하는 거 보다 일단 내 마음에 들어야 돼 응 그래야지 뭐 하다못해 뭐 손도 잡아줄 수 있고 뭐 안아줄 수도 있고 밥도 해줄 수 있고 뭐 그러는데 내 마음에 안 들면 또 그게 안 되잖아요 응 그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나 뭐 응 근데 이제 이 사람도 이제 지금 마음의 문을 조금씩 조금씩 열고 있고 서로 우리 줄다리게 하는 거 맞아요 응 근데 저는 내가 좀 져주고 싶어 응 그냥 남자는 어디까지나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고 응 나도 참 어딜 뛰고 나도 못난 사람도 아니고 그러지만 그래도 막 이렇게 여자가 그새고 막 억새 빠지면서까지 막 남자를 막 저기하면서까지는 그러고 싶지가 않고 응 응 그냥 당신 잘났다 그래 하면서 좀 뭔가 그래도 저는 좀 이렇게 아직도 소녀감성이고 응 또 여자감성이고 그럴 때 그래 그냥 좀 떠받들어 두고 보필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뭐 난 남자한테 막 이렇게 막 바라고 막 꼬꼬한 스타일도 아니고 응 진짜 저거 해서 내가 그냥 벌어서 내가 하면 되는 거고 크게 뭐 바라고 고춤 내는 것도 없고 응 그래서 저는 이제 선택한 게 그냥 아 이 친구랑은 그냥 한 살 차이고 응 또 말티가 그렇게 양하고 뭐 그렇게 안 맞는 건 아니잖아요 응 어디 가서 점도 많이 봤네 배 아니요 그냥 제가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응 네 저거 뭐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쭉 경험해 오면서 본 결과 응 어 그냥 같은 털끼리고 또 한 살 차이고 그러면 그냥 근데 언니 마음은 왜 충분히 그 사람이 알아주지를 못해 응 그죠 어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야 언니 마음은 그런데 언니가 너무 외롭고 힘들고 이혼하고 나서 어 지치다 보니 언니 나름대로 에이 그래 별거 없다 인생이 그래서 이제 깨닫고 언니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상대는 그 마음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언니도 언니 누구한테 지지 않는 성격이고 본인 말대로 본인이 응 내가 좋아야지 하고 내가 싫든 좋든 어떤 조건을 보고 이 사람을 만난 건 아니잖아 서로 간에 마음이 통하자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삼천보로 빠진다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지 응 그니까 언니가 마음을 접어야 돼요 언니가 이 사람을 요리를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지금 이러지 이 사람이 끌려가는 언니가 그런 형국이야 근데 끌려가서 끝까지 잘 살 수 있을 거 같으면 뭐 끌려가도 상관은 없는데 언니 이 사람 거머들이고 안방 차지하면 언니 속 답답해 이 사람 완전히 자기 고집대로 해요 좋은 것도 한두 번이지 응 용서할 수 있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응 한 번 이혼했는데 두 번 이혼 못해 더 쉬워 에라 모르겠다 나 안 산다 하고 언니는 참다 참다 언니 아우 그냥 그만해 우리 집에서 그리고 단어하게 언니 호박 자르듯이 자를 수 있어 그럴 바에는 언니가 이제는 좋은 사항이 돌아오니 네 지친 면이 있고 언니가 좋아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눈에 응 진짜 뭐가 씬 거 마냥 언니가 냉정한 판단이 안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아리쏭쏭하니 응 그러하니 이 무당한테 전화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래 그러니까 내가 판단이 안 되니까 응 내가 객관적이 될 수가 없으니까 무당한테 어떤 응 영적인 기운을 응 받아서 조금 확실한 대답을 듣고자 해서 전화했잖아 네 단호하게 내가 내려주잖아 안 된다 응 그러면 제가 응 네 제가 또 뭐 어떤 재원할 수 있는 그런 저거는 있나요? 100% 있어요 100%? 응 100% 있어요 100% 응 언니 내가 그랬잖아 남자 또 들어온다고 근데 네 그 사람하고는 편해 근데 이 사람하고는 탁구공이야 탁탁 튀어 네 콩티티씨 튀어야 되는데 어떡할 거야 그거 살면서 첫번째도 징글징글했는데 두번째도 또 그러고 살 거야? 나도 응 그니까 네네 그거를 좀 접었으면 좋겠다 언니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야 사람이 우리가 정이 들면 그거 억지로 끊어내는 거 쉽지 않아요 네네 뭐 이 무당이 여기 앉아갖고 어떤 사람은 언니보단 더 징그러운 사랑 진짜 러브스토리 로미오와 줄리엣 뭐 별의별 사람들 내가 정말 안 받겠어? 많이 받지 응? 별의별 사람 근데 이 무당이 헛소리 언니한테 괜히 점사비 받고 헛소리 하지는 않거든 응? 그 무당 말 뭐 옛날에 어른들 말 응? 자다가도 어른들 말 들으면 떡 생긴다고 그러잖아? 무당 말 들어서 나쁠 건 없어요 응? 우리가 아닌 거는 아닌 거니까 돌아갈 줄 알아요 응? 그러면 제가 나중에 뭐 장사 같은 걸 하면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언니요 서비스업 쪽으로 하셔요 네 서비스업 쪽으로 하는데 서비스업 쪽도 뭐 원래는 조금 뭐 소리나는 직업 있잖아 네 뭐 뭐 좀 뭐 스크린코프장 같은 거나 네 아니면 노래방이나 네네 뭐 이런 쪽에 조금 소리나는 거 네네 식당의 영업이나 네 뭐 이런 쪽으로 조금 하는 게 좋아요 마른 장사보다는 네네 색깔 나는 거 뭐 화원집 같은 거 네 뭐 이런 거 이런 거 하는 거 좋지 응 그렇지 않으면 뭐 금속 보석 같은 거 뭐 이런 옷집 같은 건 안 되고요 어? 옷가게는 안 되고요 마른 거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 네네 옷장사는 큰 돈 못 벌어요 언니 네 안 되진 않아요 근데 돈을 벌려고 하면은 그런 거보다는 젖은 거 쪽으로 가셔야 되고 뭐 호텔 저기 호텔이란다 고시텔 같은 거 모텔 뭐 아니면 뭐 숙박업 같은 거 원룸 장사 뭐 이런 거 이런 거 괜찮아 제가 OO 사려는 거는 괜찮겠어요? 여기서는 거기서 오래 살았어요? 아 저는 여기가 좋아서 내려와서 사는지 지금 2년째거든요 다시 온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원래는 어디가 고향이에요? 저는 강원도가 고향이에요 음 거기서 계속 괜찮아 괜찮아요 별 별일 없는 걸로 난 나와 그냥 이미 갔으니까 갔으니까 그냥 있는 거고 내가 봤을 땐 금방은 안 올라올 거 같아 네네 글쎄 조금 나중에는 한 몇 년 있다가 다시 OO에서 뜬다는 소리가 나올 거 같아 음 그러면 어느 쪽으로 제가 다 내 타양 타양 고향으로 내가 타양으로 내려갔을 때 내 고향 산천으로 두어 온다는 소리 나와요 아 그래요? 음 그냥 OO에 되면은 제가 좀 오래 일을 해야 되는데 응 금방 공부면 안 되는데 그죠? 응 아니야 거기 오래 할 거 같아 언니 저는 그냥 오래 하려고요 응 언니가 깡 막혔던 게 네 이제 조금씩 풀려 네 이 무당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지켜봐 응? 네 혹시 그러면 OO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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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건가? 거기서 만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거기 일을 나가서 어떤 누구 직원인지 네 언니가 누구를 그 친구인지 거기에서 일하면서 동료가 나를 네 누구를 이렇게 소개시켜 줄 거 같아 우연치 않게 아 네 근데 자꾸 내 입에서는 왜 남자가 자꾸 젠틀맨으로 들어와 그래요? 응 그 사람도 이혼을 한 사람이었어 어 뭐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날 거예요 뭐 언니가 무슨 뭐 언니도 흠이 있는데 뭐 남자는 총각 만나면 안 되잖아 네네 응 그니까 좀 뭐 비슷한 좀 나이 좀 언니하고도 조금 더 먹고 좀 그렇게 자녀도 좀 있고 뭐 이런 사람 만날 거 같아요 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나한테 조금 뭐 여자를 이렇게 보도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좀 든든한 남자를 좀 만나는 게 좋지 응? 여태까지 징글징글하게 싸우면서 살아왔는데 네 그래서 또 한번 실패를 봤는데 또 막 이렇게 줄 달리기 하면 지겹지 않냐 그렇죠 음 네 빠지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외롭더라도 좀 참아 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고 저기 아 그러고 저기 제가 영어 공부를 좀 하면 OO에서 좀 더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는 비전도 있나요? 음 욕심부리지 말고요 네 차큼 차츰 차츰 한 가지씩 하세요 그렇게 막 영어 공부 막 해갖고 좋은 자리로 막 금방 갈 거 같진 않으니까 네네네 음 조금씩 조금씩 준비 과정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뭐 영어로 꼭 좋은 자리 안 가더라도 본인한테 또 그런 데서 일하게 되면은 영어로 조금 하면 좋잖아 네네네 음 그니까 좀 준비를 하시고 차츰 차츰 응? 욕심을 많이 내지 마시고요 화가 화를 나니까 응? 응 차츰 차츰 하면 언니한테 좋아질 거예요 제가 외국인 남자를 만나면 어떨까요? 팔자에 외국인 남자 만날 수 있는 팔자는 못됩니다 아 저한테는 없어요? 응응 음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됐는데요 잘 보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하하핳 하핳 하하하하 감사합니다.